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아있죠? 맛있는거? 안녕하세요, 퇴랑입니다 오늘은 오징어링, 새우링, 어니어링 그리고 치즈소스 3가지 그리고 타르타소스, 칠리소스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링특집이네요 링특김 특집 그럼 맛있게 먹어볼게요 새우 치킨이 정말 맛있어요 치킨이 정말 맛있어요 치킨이 아주 잘 어울려요 치킨은 너무 맛있어요 양념장 너무 맛있어요 주위 아이스크림 오이쾱 오이쾱 각자블리 고소하고 바삭바삭 너무 맛있을때 너무 맛있어요 쫄깃쫄깃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았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정말 너무 좋아요 고소한 식감이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요 고소한 고소한 맛 너무 맛있었어요 고소한 고소한 맛 들어가서 매콤한 치즈는 그래도 맛있게 드실 수 있죠 내가 만들려고 했던 치즈가 너무 좋아요 이런 치즈로 기름을 한 번 더 먹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더 맛있을 거 같아요 치즈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치즈가 더 많다고 생각해요 치즈가 더 많이 먹었어요 치즈가 더 맛있었고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팽이버섯 너무 맛있어 오징어 아삭한 맛 너무 맛있어요 새우 아삭하네 뼈는 중 멍청이 맛있어 뼈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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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코콜릿 너무 맛있다 양념장 너무 맛있어요 영상 Cit.com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